네, 좀 이따가. 자, 우리 전국에 계신 자기님들도 지금 많이 좀 출출할 시간이신데요. 자, 저희들 오늘 쭈삼 불고기 먹을 때 여러분 꼭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알죠? 뭐죠? 쭈삼 쭈삼. 아, 쭈꾸미 쭈삼. 쭈꾸미 쭈삼 쭈삼. 여기 이제 날치알을, 자기야. 사진말씀대로. 날치알을 넣어서. 날치알을 많이 넣었나? 이걸 또 하나 얹으라고 사장님. 근데 저는 이제 본연의 맛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사장님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. 아직 좀 이따가 데려오면. 아니, 근데 사장님이 또 얘기를 했어요. 지금 먹고. 사장님이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요. 제 맘대로 좀 넣어볼게요. 쭈꾸미 입에 르삼. 아주 맛있네요. 이거 아까 무슨 쌀이라고 그랬지? 삼겹살이 아니고 뭐. 전진쌀이요. 전진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? 전진쌀? 전진? 사장님 이거 전진쌀이죠? 전진쌀. 네, 네. 앞다리쌀. 근데 맛있는데요, 이거? 그 전진쌀. 기름기가 적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고 삼겹살은 기름기가 있어서. 자기야. 살 중에 전진쌀 있으면 후진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자기야? 이거 전진쌀입니다. 네, 전진쌀. 전진쌀. 전진쌀이 아니고요. 맛있어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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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삼겹살이 이게. 튀김 소스가 많아. 음! 아, 맛있네요. 맛있네요. 이 날치알이 또. 날치알이 또? 식감을 아주 재밌게 해주네요. 아, 날치알이? 아, 백종원 대표님이에요? 그럼 백종원 대표님 거잖아요. 아, 그런가요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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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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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요. 맛있네요. 아우! 자, 우리 자기님들. 제가 한번. 밥에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! 좋습니까? 음. 끄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그 정국에 계신 자기님들. 저희가 또 한번. 자, 여러분. 아, 날씨 좋을 때 이곳 오시면요. 북촌. 친구와 함께. 또 연인과 함께. 가족과 함께. 아, 오셔서. 아,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습니다. 우리 자기님들. 구경하시고, 식사하시고. 아, 돌아가시는 걸 저희가 또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. 자기야. 독다면 냉면을. 네? 왜요? 돌아가는 걸 추천한다고요? 당연히 돌아가는 걸. 아니, 돌아가는 걸 왜 추천을 해? 아니, 그러면. 아니, 추천 안 하면 안 돌아가요. 네. 자기, 북촌에서 자고 가야지 하시면. 추가 경비 발생합니다. 어? 근데 사장님이 자꾸 저희가 먹는 거를. 아니, 너무 보시니까. 저희가 좀 약간. 아주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아까 하고 의상이 좀 바뀌신 거 아니에요? 아, 제가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왜 이렇게 눈싸는 내가 좋아해요. 아니, 진짜로. 사장님. 아니, 아니. 근데. 처음 보는 때. 아니, 근데 사장님. 왜 자꾸. 사장님. 근데 사장님. 왜 자꾸.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